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무서워. 진짜 가자고? 아 추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가면 안 돼? 가면 안 돼? 가면 있어?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왜? 여기 뒤돌아있어. 여기 뒤돌아있어. 내가 너가 더 무서워 지금. 여기 뒤돌아있어. 뭐하라고. 여기가 여기있어. 나 신선꾸만. 다 왔지? 뭐하라고. 여기가 여기있어. 나 신선꾸만. 다 왔지? 아 공식은. 아 공식은 되게 다 있어. 못해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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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남집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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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갔다 왔잖아 얘 차례잖아 갔다 왔어? 내가 왜 가 어떻게 가줘? 빨리 정준이랑 같이 안 가 이거 못 참 빨리 해 같이 갈거야? 같이 갈래? 응 우리 셋이 같이 손 잡고 가자 난 했잖아 너 또 싸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쟤가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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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갈거야 셋이 같이 갈거야 날 왜 데려가냐고 너도 지리자마자 새벽마다 빨리 떠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안 열려 아 다 일어난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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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챈상 아 지금 나 화장실에 두고 방에 들어가서 잘하라고 아 야 아직 내 머리카락 뜬겼지? 내가 김우수 화장실에 가지고 눈을 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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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눈을 잠그고 튀었거든 하 하 하 하 하 하 야 너는 의리 있었다 응 좋았다 누가 제일 의리 있었어 김우수 하 하 하 얘들아 좋았다 나 지금 의리에 감동했다 좋았다 응 야 내가한테 말하지 내가 다 가졌을텐데 야 이 개새끼 넌 날 깨우냐 너 진짜 넌 날 깨웠다 좋았다 내가 못할게 으 다 나 내가 첫눈에 받아을 준 전 이다 네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 바보야 왜 말을 못하냐고